이 정도면 상당히 굵은데 괜찮은데 그래도 안 굵어 오래 어 차갈때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감자가 쏟아지는 거 봐봐요 오 잘 나온다 잘 나와 감자 이제 수확한 데만 한 5일 더 하시는 거예요 네 그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솔버이로만 입니다 야 지금 우리는 감자를 지난주에 심었는데 여기는 지금 감자가 이렇게 한참 수확 중이에요 오 이쪽 한번 보세요 제주도요 지금 감자가 한참 태는 게 중이거든요 근데 감자가 너무 막 칠해 그리고 올해는 당근 작업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 감자 작업하는데 이제 좀 늦어가지고 여기 제주도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리고 또 씨앗도 파종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감자가 씨앗이 너무 좋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춥지 않아서 11월 10월에 감자를 심어서 지금 이제 수확을 하는데 육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감자를 파종을 해서 한 6월 정도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만큼 제주도는 겨울에 감자가 얼지 않고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싹은 하나도 안 보이고 싹은 다 죽었는데 이렇게 이게 제주도 탐나라는 품종이다 그러는데 이게 탐누나 이거는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맛은 어때요? 맛이요 이게 분이 많이 나고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일반 감자는 이게 식으면 맛이 없는데 이거는 식으면 오히려 단맛이 더 나요 아 일반 감자는 약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건 식어도 맛있어 식어도 맛있다고? 오 그게 바로 제주에서 나오는 탐나라는 품종의 그렇죠 자체는 아 아 아 감자 심으셨죠? 네 우리도 이제 이감자는 아니고 어침 빨갛고 홍감자 그것도 분이 많이 나거든요 이 탐나감자 이것도 분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이것도 많이 나요 아 보셨어요? 제 영상 보셨어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지? 좋으시겠소? 좋으시겠소? 바람 불고 오셨죠? 우리가 여기 왔는데 바람을 불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그런거 아닙니다 감자 이제 수확하는 데만 한 5일 더 하시는거에요? 네 그정도 해야될거 같아요 오오 지금 한 2000평 남은거 같은데 와 지금 계속 캔거네요 그러면? 저희도 안을 못했어요 지금 어 장소 작업하더라구 오오 이게 감자 찌면 네 껍데기가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막 분갈 이렇게 갈라져요 아 갈라지고 분이 많아서? 네 아니 물이 많은게 아니고 그게 저 분이 분나서? 달아요 네 식으면 더 맛있어요 숙성되면 더 달고 근데 이게 특이하게 어떻게 이렇게 식으면 더 맛있을 수가 있지? 당분이 더 생기더라구요 아 그다음에 정은창포에 네 정은창포 아니라도 한 3개월 이상 보관하면 네 이 껍질 갈라지는거는 덜한데 네 당도가 더 세져요 아 달아요 어떻습니까? 숙성시키면 맛있는거랑 똑같은거래요? 고구마 네 숙성시키면 더 달아요 그러니까 누가 천천히 먹었고요 아 제주 탐나감자가는? 네 오오 원래 감자자체가 숙성되면 더 달아요 음 감자자체가 이야 감자양이 엄청나서 지금 톤백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장고에 들어가서 선별작업을 합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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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감자는 어때요? 작황은 어때요? 감자요? 올해 감자 작황은 괜찮은거 같은데 오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오 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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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많이와서 그런가 이건 못하고 네 감자가 하얘서 굵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굴거에요 이거 지금 바로 캔거를 쪄 먹으면 불이 포실포트라는게 되게 맛있잖아 그죠? 이런거? 이런거 쪄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참나 감자는 다 맛있어 이게 돼지막 아니고 참나 종자라서 네 이런거 맛있잖아 이거는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어 아 그렇게 뭐 더 맛있어요? 네 식으면은 더 단맛이 나요 음 한국 Это 정말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멘